손주들이 할아버지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록을 남긴 거죠 이 방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책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권력을 어떻게 훔쳤는가 제가 원래 작가하지 않습니까?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여러분들 썼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여러 건에 걸쳐가지고 나누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필 작업을 곧 시작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대미가 되겠죠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을 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김용, 김용이란 사람을 보고 돈을 제공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 씨는 이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구를 하겠지만 오늘 조선중앙의 중요한 뉴스는 검찰이 김용이 받은 8억 원은 대선 자금이다 이런 내용을 김용과 관련된 공소장에 수차례 언급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문직인 김용 씨가 받았다는 것이 공소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검찰이 이런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증거물들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집 수시듯이 이렇게 김용을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번 사건은 돈을 만드는 남욱 변호사, 중간에 전달한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받았던 유동규 씨 그리고 직접 전달했던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4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벗어날 길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그렇게 다단계로 전달되냐 간단 맹료하게 해야 나중에 빠져갈 구멍도 있을 것인데 어떻든 서울중앙지검 반 부패수사 3부의 부장검사 강백 씨는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검찰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서 작년 4월부터 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사회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영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 이것이 확정되게 되면 내물수수죄가 해당되겠죠 사후 내물수수죄가 어쨌든 김용권이 김용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을 보고 돈을 어떻게 내놓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김용 측의 반론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소장은 소설에 불과하다 검찰을 절필시키겠다 그래도 정치판에서 이렇게 좀 시적인 이야기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절필이다 검찰을 박살내겠다 그런 표현보다도 검찰을 절필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순하긴 하네요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검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고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대장동에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정치인치고 여러분 이렇게 기소가 되면 처음부터 자백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틀리는 거죠 검찰 수사라는 것이 일단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앞에 가면 대부분 부는 거죠 지금 이미 세 사람이 다 부는 거 아닙니까 정민영이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유동규가 김용 씨가 끝까지 버티겠지만 정글들이면 끝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몇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월님은 겁을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정명님은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100% 기소되면 시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참 절필이란 용어에 포복절도를 했는데 사법고시에 소설 쓰기가 있습니까 시위원 하다가 이재명 후보한테 붙어서 뭐 하나 감투 쓰더니 뭐에 바람 들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검찰을 절필시키겠다 이것은 아주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보고 요즘에는 검찰이 또 소설도 쓰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김용건이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해결되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그런 대선 자금에 대한 시시 비위가 좀 더 명확히 가려지기를 바랍니다